패밀리 커넥팅 시스템 밸런스 테이블 밸런스 테이블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다른 곳에 있어도 밥 먹는 시간과 따로 또 함께하는 사람들 아침, 점심, 저녁에 오색 영양소와 식탁의 대화까지 한데 모여 균형집힌 식탁을 이루어갑니다. 밸런스 테이블은 캡쳐링, 서빙, 와이핑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학교, 집, 회사,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은 밸런스 테이블을 어디서 어떻게 경험할까요? 캡쳐링 플랫트 마이 테이블 엽서에 나와 내가 케어할 가족을 붙여놓고 주고 싶은 매념을 골라 그 매념에 주류세를 칠합니다. 각 색상은 푸드 컬러 테라피에 근거한 특징적인 영양소를 나타냅니다. 밸런스 테이블 앱으로 캡쳐링 플레이트 과정을 진행하면 사진의 색정본을 분석해 음식의 영양을 알려줍니다. 서빙 플레이트 엄마는 아들의 영양관에게 정서를 케어하기 위한 짧은 편지를 적습니다. 이 메시지는 메뉴 뒤에 숨겨져 아들의 와이핑 플레이트임을 기다립니다. 와이핑 플레이트 와이핑 플레이트 와이핑 플레이터 와이핑 플레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